박정희 전 대통령 4분에 대한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하실 분은 향로 앞으로 나오셔서 향을 3번 향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참배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분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분에 대하여 경례. 행강신대 헌반득 체제관 영완전 서립. 축구 재집사의 안세위. 관수 세수. 대수. 각 지위. 알짜 진촌관 지자청 행사. 행사. 초혼관 점시 진설. 진설. 알짜인 초혼관의 간세위. 간세위. 북향립 진홀. 관수 세수. 집홀. 초혼관 향탁전 개. 진홀. 집사자 진. 향로 향합. 향합. 분향. 삼상향. 삼상향. 부복흥 소태재배. 집사자 금역 작주. 집사자 금역 작주. 초혼관 수작. 삼간우 모상. 초혼관 부복흥. 소태재배. 백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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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 지폴. 알짜인 강복희. 행참신예. 헌관급체제관계 참신재배. 헌관 이하 모든 참재관은 두 번 절하시오. 헌관진홀. 영안실 밖에 계시는 분은 입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궁. 백흥. 백흥. 개평신. 개평신. 헌관지폴. 헌관지폴. 행촌래. 알짜인 촌관. 예영안전개. 헌관진홀. 집사자 침주. 이장수 청원관. 청원관. 집작. 헌작. 헌작. 전우영안전. 집사작진 육적. 육적. 집사자 정적. 육적. 축입. 촌관지자 동향괴. 개. 제재관계 푸복. 참재관과 일반 참재관은 묵념으로 하시오. 푸복. 독축. 유당군 기원 4353년 세차. 경인 11월 14일 국회의원 구작은 감소거우. 대한민국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 영부인 옥천육식. 영부인 옥천육식. 오기세서 불려. 대통령 고령받고. 103회 탄신보구. 103회 탄신보구. 경제보구. 자주국방. 문화창달 민족중앙. 종기유경. 종기유경. 몰령감망. 추원감시. 불성영모. 그리. 청자학서수 공신정례. 상향. 서울. 개평신. 초혼관 흥. 소태재배. 백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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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신. 헌관. 집홀. 집홀. 인강보기 집사자 철주 고쳐 행아흘레 찬인이나 헌관의 간세위 북향립진홀 관수세수 예영안전괴 집사자 침주 이작수 헌관 집작 헌작 전우영안전 집사자 침개적 아흔관흥 소태재배 배 흥 배 흥 병신 집홀 인강보기 집사자 철주 고쳐 고쳐 행정헐레 행정헐레 찬인인 존관 관세위 북향립 북향립 진홀 관수세수 세수 인예영안전괴 집사자 침주 집사자 침주 이작수 헌관 집작 헌작 전우영안전 집사자 침주 집사자 침어적 종헌관흥 소태재배 배 흥 병신 병신 지폴 인강보기 인강보기 행유실례 초헌관 예이부 고쳐 고쳐 헌관 북향립 진홀 인홀 헌관급 제재관 개부복 부복 일반참재관은 묵념을 하세요 주관소 허휴엄 개평신 개평신 헌관짚홀 행사실례 행사실례 집사자 하시저 헌관진홀 헌관 헌관 이하 제재관 사신 재배 헌관 이하 모든 참재관은 신을 보내는 마지막 두 번을 절하시고 일반 참재관은 입배로 하십시오 국궁 배 흥 배 흥 개평신 헌관 지폴 행 엄봉래 엄봉래 알짜인 초헌관 예 음복이 음복이 헌관 진홀 축관신 이작 이작 복주 영안전 조육 축관진 초헌관 지좌 이작수 초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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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 음 졸작 축조 축조수 헌관 헌관 지폴 인강 복이 행 분축 급 예필 축인 분축문 알짜진 초헌관 지좌 백예필 침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차출 그리고 지금부터는 처음헌예를 하겠습니다 처음헌예는 숙모재례 내빈 도착 헌작 순서를 도착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이철우 경상북 도지사님 추모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헌 국회의원님 정의원 국회의원님 김진태 국회의원님 같이 첨언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재숙 영남학원 이사장님 서길수 영남대학교 총장님 추모관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재숙 영남학원 이사장님 서길수 영남대학교 총장님 추모관 안으로 첨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부시장님 도희회의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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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